중심각은 원주각의 2배다 그럼 이게 중심각이 뭐냐 중심에 있으니까 중심각 P, 원주상에 있으니까 원주각 원주라는 게 원둘레라는 뜻이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파이는 3.14다 그때 이걸 원주율, 원둘레 비율이라는 거죠 원둘레 비율, 이게 이제 3.14다 그래서 원주라는 건 원둘레 자 그러면 아니 이 각 5가 여기서 각 P보다 2배가 더 크다 이거 어떻게 아느냐 이걸 어떻게 알지 아무리 봐도 뭐 커 보이긴 하는데 이게 2배인지 2.1배인지 2.2배인지 3배인지 어떻게 알겠느냐 그때 힌트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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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등변삼각형이라고 했을 때 이등변삼각형이라고 했을 때 이 외각 이게 이제 밑에가 XX라면 이게 2X다 근데 이게 이해가 안 간다 뭐 안 갈 수도 있지 당연히 그럴 때 이 전체가 180도니까 오케이 힌트 그러면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니까 이게 X고 X면 이 위에 있는 거 이거는 180도 마이너스 2X고 그러니까 이거는 2X다 그러면 뭐 이렇게 하면 안 되느냐 이게 A고 B다 A고 B다 그러면 이거는 뭐냐 180도 마이너스 가로 열고 A 플러스 B 뭐 이렇게 되겠지 어떻든 간에 이 외각 이걸 이제 외각이라고 부를 텐데 바깥에 있으니까 이거는 이 밑에 있는 거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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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두 개를 합친 거랑 같다 이게 왜 힌트지 이게 왜 힌트일까 보조선을 그려야 되는데 어떻게 그리느냐 뭐 이렇게 그려 이렇게 의미 없는 짓거리고 여기서 이렇게 그려 이것도 의미가 없고 아하 그러면 여기서 포인트는 O와 P OP를 비교하는 거니까 보조선을 그릴 때도 P와 O를 어떻게든지 좀 연결하는 쪽으로 그려보자 P와 O를 쫙 그려보자 P, O 그러면 요 그림이 도움이 될 텐데 요 요 요 P하고 O를 연결해서 밑으로 그냥 쫙 그려버려 그리고 요 그림이 힌트 여기까지